누구야? 이름을 묻는 것이냐? 당연하지! 상중에 숨어든 건 너잖아 처음이다 내 이름을 부르니는 말하기 싫다 그거지? 근데 어디 다친 거야? 나올 수 있겠어? 복실아 천천히 먹어 여기 많으니까 혹 이곳에 사나이 하나가 도망 오지 않았느냐? 못 봤는데요? 가까이 오지 마세요 우리 복실이가 워낙 사나워서 먹을 때 건들면 사람도 묵니다 울려도 전 몰라요 갔어? 얌아 갔어 처음이어서 그래도 다행히 한 사람이었어 우리 아버지 보러 와준다 너도 누굴 떠나보냈어?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누군 모두 없어서 이제 아무도 없어 다음에 다시 보면 그때 알려주마 뭘? 내 이름